프로지오 라이프 실버 버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골드 버튼까지 생생정보 하시길 바랄게요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지오 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저는 SBS 기상캐스터이자 날씨폭격기 김수민입니다 드디어 우리 프로지오 라이프가 실버 버튼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와 함께 50만 그리고 100만까지 향해 나가기를 저도 응원하겠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10만명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땐 9만명이었는데 제가 프로지오 TV에 나가고 나서 1만명이 단 하루 만에 늘었다는 소식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100만 1000만 되는 그날까지 프로지오 파이팅 안녕하세요 브라인입니다 프로지오 라이프 실버 버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프로지오 라이프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언제나 비워서도 많이 널리 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혜지입니다 프로지오의 실버 버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프로지오에 관한 정확하고 재밌는 정보들을 많이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지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균입니다 실버 버튼을 받았다고 해요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영상으로 경건 주택을 꼼꼼하게 소개시켜드렸던 게 한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고객분들,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저희에게 많은 정보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골든버튼이죠? 골든버튼을 받는 그날까지 프로지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단솔입니다 프로지오 채널이 구독자 10만을 달성했다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영석입니다 프로지오 라이프의 실버 버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프로지오 라이프와 함께 했던 1인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요 또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즐겁네요 10만! 실버 버튼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30만! 50만! 100만! 200만! 쭉쭉 커가는 프로지오 라이프가 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라이프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요? 프로지오 라이프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프로지오 라이프의 실버 버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좋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골드버튼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분들의 큰 사랑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영일입니다 자 프로지오 라이프가 실버 버튼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축하의 의미로 제가 프로지오 4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푸! 프로지오 라이프가 르! 르브를 위한 실버 버튼의 주인공이 됐다고요 지!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오! 500만! 아니 5천만을 향해 달려갑시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차별화된 콘텐츠로 사랑받는 채널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로지오 라이프 파이팅! 프로지오 라이프 실버 버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추희정입니다 저도 프로지오 라이프와 함께 촬영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구독도 하고 있는데요 벌써 10만명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프로지오 파이팅! 프로지오 라이프 실버 버튼 너무 축하합니다 언제나 살이 편할 좋은 공간이고 행복한 공간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 크고 더욱 행복하고 마음도 넓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계속 만들어주세요 프로지오 라이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법무업인 혜정 박근길 변호사입니다 프로지오 라이프 10만 구독자 달성 실버 버튼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에도 2021년에도 유익한 부동산 생활 법률 정보 많이 많이 드릴테니깐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도 파이팅! 프로지오 라이프 실버 버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많이 올려주시고요 백만, 천만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지오 라이프 실버 버튼 축하합니다 프로지오 라이프 10만 구독자를 넘어 실버 버튼 축하드립니다 2021년에도 저 세모니와 함께 세금 공부 같이 하시고요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테니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 귀염둥이 마스코트 정대호 과장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지오 라이프 10만 구독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 정대호도 열심히 해서 얼른 실버 버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지오 라이프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기대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store motion